안녕하세요 세요입니다. 오늘 한번 제가 플레이해볼 게임은 MLB 더 쇼 21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LB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코리안 리거들, 코리안 메이저 리거들 위주로 경기를 보긴 하지만 어쨌든 MLB를 즐겨보는 입장으로써 이 게임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전 8시쯤에 류현진 선수가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로 시즌 2승을 겨냥하여 등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라이브 로스터를 통해서 제가 직접 플레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로스터를 통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내일 있을 경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정들이. 그래서 미네스터 트윈즈와 내일 더블헤던가 보네요. 미네스터 트윈즈는. 그리고 LA 다저스와 시애틀. 이게 실제로 내일 있을 경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토. 여기 보시면은 토론토와 보스턴 레드삭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스턴 레드삭스가 굉장히 타격이 뜨거운데 과연 이 보스턴 레드삭스를 류현진이 과연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페네이파크 원정이거든요. 내일. 그래서 이렇게 페네이파크 스타디움이고요. 브로드캐스트 모드. 방송국 모드로 지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닝 9이닝으로. 오늘 선발 투수는 현진 류. 류현진 선수고요. 1승 1패 1.89의 방어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현진 류. 첫 스타트가 중요해. 공 좋은데. 되게 배경 그래픽은 깔끔하네요. 깔끔한 그래픽이네요. 이런 느낌들도 날씨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진짜 생중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임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우 아 이게 시미언이 이렇게 삼진당하는 거야? 방망이 늦었어. 아 늦었어 늦었어. 변화구를 기다렸는데 멋있네요. 모션이 살짝 뭔가 어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모션이 살짝 부자연스럽다. 이런 느낌도 살짝 드는데 가자 비쉣 어 이게 스트라이크야? 어휴 씨 진짜? 오케이 잘 보고 있어. 아 좋아. 어 와 이게 스트라이크라고? 아 이거는 좀 아 이거는 좀 너무 좀 낫지 않았나요? 이거? 아 어처구니없네 아니 물은 밑으로 내려오는 걸 저거 어떻게 쳐? 90 미쳤네 오케이 잘 보고 있어 오케이 좋아 풀카운트 아 아 3연속 삼진이라니 아 제이디 마르티네즈 제이디 마르티네즈 이 선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류현진은 천적 초구를 쳤고요 플라이 공 하나로 아웃 카운트 하나 잡았습니다. 꿀이죠 확실히 싸이형 순위권에 들어갔던 선수라 상당히 모델링에 신경을 썼어 그래도 류현진이면 류현진 정도급이면 써야죠 모델링에 신경을 고행 연봉자인데 류현진이 아쉬워하는 류현진 하지만 표정 변화 없다 살짝 짜증나긴 한다 지금 나이스 삼진 좋아요 체인지업 역시 체인지업 죽여줍니다 아 깔끔합니다 오 킥 헤르난데스 예전에 LA 다졌을 때 같이 같이 한숫밥을 먹었던 선수죠 나이스 삼진 야야야 뭐하냐 큰일 날뻔 했네 큰일 날뻔 했네 3자 범퇴 류현진 선수도 아주 깔끔한 출발입니다 아주 요즘 폭발적인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블라드메어 게레로 주니어 오 저거 잡았어 저걸 오 침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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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스윙 뭐냐 침착하자 침착하자 이건 아니잖아 침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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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스트라이크라고? 어 미쳤네 이거 완전 진짜 침착하자 침착하자 마침착하자 좋았어 안타 좋았어 첫 안타 아우 이거 좋았는데 야 늦었나 좀 약간 배트가 아 살짝 늦었구나 아 이번엔 괜찮았는데 아우 아 체인접이었어 공이 떨어지는 게 안 보였어 아 이런 야할 체인접 아 체인접이 당했네 아 직구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2회가 이렇게 끝났고요 2회 초가 끝났고 2회 말 유현진 선수 잘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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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좋지 않았다 몰렸다 아 2루타 쳤어 아 당했네요 침착해야 돼 침착해야 돼 슬퍼 그 whoever 그렇지 워낙에 어! 와 볼래시아? 이런 어! 어! 너무 볼판정 너무 안좋다 오케이 잡아 잡아 오케이 파울 파울플라이 산하나 넘었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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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좋아 위기관리능력 좋아 됐스 예스 잘 넘어갔습니다 아 위기에 몰렸지만 지혜롭게 잘 넘어갔네요 다음은 대니 잔슨 마운 마운 보거트 왼쪽 왼쪽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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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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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방망이 좀 터져야되는데 오케이 안타 아 이걸 놓쳤네 아아 아우 아 아 아아 아아 아아아 왠전히 밀리고 있어 맥봄 쫙 첫번째 벗어민은 헤베 첫번째 벗어민은 헤베 첫번째 벗어민은 헤베 이 형은 파워지기 다음은 헤베 그 다음은 헤베 2번이 나올 것이다 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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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가볍게 땅골 아웃 타순이 한바퀴 돌았어요 조심해야죠 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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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형은 헤베 위험했다 와 뭐야 깜짝이야 오씨 크리스찬 바스켓 그리고 우리 스코어 끝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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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아우 다 나이스 나이스 삼진 위기탈출 럼버원 가자 4회 느낌 좋다 시프트 미쳤다 제대로 정타가 안 나오네 왜이렇게 패시 밀리지 미치겠네 벌써 스트라이크 7개 당했어 타격이 안습이네요 아 아쉽네요 아 너무너무 경기가 안풀리네요 류현진의 어깨에 부담이 그럴까 idé 잘 던지고 있습니다 커브볼 좋습니다 네번째 스트라이크 아웃 커브볼 뚝 떨어지죠? 비가 막히네요 대위가 그리고 첫 번째 그 미소 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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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 1-0 자, 오케이, 3자범퇴 깔끔했습니다 투수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진짜 방송 보는 것 같네 가나요? 가나요? 2루타 가나요? 뭐야? 아 뭐해? 아 나 진짜 뭐야 2루타야? 뭐 어떻게 된 거지? 태그가 안 됐나? 야 잘 쳤다 오버러냈는데 아니 어떻게 저게 태그가 안 됐지? 이게 웬 행운이냐 아 이거 잘못했다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1-4-2-1-4-1-3루 아 운이 좋았죠 코스가 좋은 안타였습니다 세입 오케이 야 한점 됐습니다 야 땅골 야 발빠른 한점 잘했어 잘했어 좋았다 드디어 선취점을 냈네요 아 이거 페어적 딱 나갔는데 야아 아 데이비스 발빠른 데이비스 다행이야 아 이거 너무 너무 이걸 못치냐 아쉽네요 아 하지만 한점 냈습니다 드디어 아우 야 이게 페어야 단타로 막아 단타로 막아 오 다행이야 오 다행이야 아 발이 느려가지고 아 이게 찬스 또 찬스 뒤에 위기인가 어 나이스 야 이거죠 아 딱 필요한 타이밍에 삼진 나왔습니다 여섯번째 삼진 아 이겁니다 야 딱 필요한 타이밍에 커브로 삼진 잡는 류현진 오늘 아주 커브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코너워크 그렇지 그렇죠 아 웃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 아 여유가 있어요 역시 역시 작년 싸이 영상 후보였던 류현진 선수 견눈질로 보고 있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야아 위기탈출 넘버원 살짝 위험한 타구였지만 잘 막았네요 아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위기탈출 넘버원 아우 세이 그렇지 아 그렇지 발 떨어졌어요 베이스에서 발 떨어졌죠 지금 보시면은 어렵게 잡아냈지만 던졌지만 발이 떨어졌죠 위험한 자세가 불안정했죠 그렇지 아 아쉽다 아 어 예 어 예 이게 웬일이죠 이게 웬일이죠 자 에러가 나왔어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아 감독표정 썩죠 이게 웬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야 이거 설마 병살 야 이거 아 그리쳤죠 왜 그리쳐 아 이거 류현진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점수 차이 이거 어렵거든요 물론 잘 던지고 있습니다만 안쪽을 파고드는 커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핀 포인트 제구력입니다 위닝샷은 역시 체인지업 아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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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크 아니야 아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커브 위험하다니까 아우 아우 병살 이것이 바로 커터의 위력 아우 병살로 삭제해버립니다 좋았습니다 완벽한 더블플레이 아 잘 잡았구요 부드러운 도스 부드러운 도스 역시 병살머신 류현진 이게 류현진 피칭이죠 어 스트라이크 아닙니까 어 오 안돼 안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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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렸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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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렸어 몰렸어 아우 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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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빛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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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아쿠 아우 아, 이게 스트라이크 아니나요? 아, 왜이러죠? 아, 다행히 막았는데, 아, 피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아, 아쉬운 장기이네요 괜찮아, 괜찮아, 점수 내주자 아, 시프트 미쳤네 진짜 오케이, 안타 좋았어 아, 이런 아, 이런 망했네요 마르윈 건자레스 이제 아직 1-2 게임을 시작합니다 첫 필름이 ready 여기가 되죠 왼쪽 필드 라인은 뒤로 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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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프 불펜을 가동시켜야 돼요 지금 오케이 배트 부러지고요 7에 7이닝은 먹어줘야지 아 이걸 안 속아 나이스 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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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개째 아주 잘 던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잡았습니다 오케이 자 7이닝 1실점 류현진 아 잘 던졌습니다 피옵런이 하나 있긴 했지만 아 투수 바꿨네요 아 이번에 점수 내야 됩니다 류현진 2승 가야죠 바로 승부를 들어오다니 아 이네 진짜 안 돼 아우 아 아쉽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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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빠져나가는 체인지업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체인지업 삼진 완벽합니다 삼진 8개째 야야야야야야야 어우! 야! 와! 겁나 빠르네 와! 위험한데 내려야되는거 아냐? 믿고 가나요? 감독 아 90마일 믿고 가나요? 오케이! 체크 스윙 나갔어 나갔어 와...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아 아 체인지업 좋았는데요 아 아 아 아 아 2 2 2 2 2 아 아 투온이네요 투온 야! 아니! 아! 이건 약간 안죽려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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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 원진 선수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아! 여기서 에러가 하! 나오다니요 아! 아쉽네요 잘 막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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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구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MLB 더 쇼 21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